내일 경기는 물론 저희가 아우웨이 경기이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승리를 한 것 외에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경기는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투점을 승리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을 신뢰하고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선수들을 믿고 경기장에 내보는 게 가장 감독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특점 3점을 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훈련할 때 충분히 다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만 전 어제 3대1 승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나온 얘기는 손흥민 원맨쇼였나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맨쇼면 한 사람만 돋보이고 한 사람만 그냥 죽어라고 뛰었다. 이 뜻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 이천수 선수, 지금은 선수가 아니라 전 국가대표인데 사실 최근에 축구 관련돼서 얘기를 좀 많이 내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제 얘기도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가 볼 때는 이게 홍명호 축구 뭐예요? 조현우 막아줘. 손흥민 골로줘. 황인창 골로줘. 경기력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이기면 다행이야. 흥민이 때문에 그런 거야. 끝났다, 끝났다. 깊지니 파죠? 어찌 필요하지. 그래도 이제 3대1로 이겼으니까 일단 흥민이가 역시 에이스가 해주니까 경기를 이겼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자,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나와 계신데요. 어제 이겼어요. 3대1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거 혹시 또 뭐 흥분하니까 그런데 이겼어요. 그런데 이긴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요. 이천수 전 대표팀 선수도 저런 얘기했는데 어제 경기 전체로 평가하시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만 원전 경기를 치렀는데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에서 승점 2점을 잃고 월드컵 3차 예선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원전 경기였는데 그래도 중동 원정에서 첫 승을 해냈다는 점,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소득이 일단 포인트를 얻었다. 석점, 석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경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평가 아까 이천수 선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기사도 그렇고 나오는 얘기가 감독의 어떤 전술이나 어떤 포메이션이나 이런 어떤 지략 이거보다는 선수 개인 기술에 의존해서 결국 승리를 따낸 경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클린스만 감독 때 지적을 받았던 것도 이 부분인데 뭐가 달라진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에서 화려함을 한 두 스푼 정도 덜어낸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려함을 덜어냈다. 공격적인 면모, 지나치게 공세적인 자세, 그리고 화려한 면모 이런 부분들을 걷어낸 게 현재의 우리나라 대표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홍명호 감독의 선임 시점부터 해서 정당성이 결화된 선임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내용, 좋은 결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을 안겨줄 때 그때 그렇게 안겨준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조금 돌아설까 말까 한 냉담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팔레스타인전을 우리가 0대0으로 비기면서 불안하게 출발을 했고요. 이 오만과의 경기에서도 90분은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경기를 시종일간 주도하고 그리고 오만을 상대로 밀어붙이고 좋은 경기를 했던 게 아니라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전반전, 중반 이후에는 전반전 후반, 뒤쪽에는 굉장히 어렵게 가던데요. 불안한 모습 많이 보였고요. 우리가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했던 게 아니잖아요. 오만은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P8랭킹 76입니다. 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평가는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목받는 게 손흥민 선수가 지난 팔레스타인 경기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도 잔디 얘기를 좀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지금. 앞서서 우리나라 잔디 상태가 안 좋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어제 오만전 경기,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닌 오만에서 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데 그라운드 상태가 너무나 좋아서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더 자신 있게 한 것 같다. 이런 부분 홈 경기장에서도 계속 개선됐으면 박찬하 위원? 그러면 지난 팔레스타인전은 잔디가 너무 엉망이라서 잘 안 된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 선수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 우리 대표팀의 성적을 봤을 때는 홈 경기보다 원정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잔디 타수로 보입니까? 그라운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절대적인 이유라고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홈에서 경기를 하건 원정에서 경기를 하건 우리가 크린스만 감독 때도 그랬고 지금 홍명무 감독이 치는 두 경기도 그랬고요. 전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결정력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그라운드 컨디션이 좋지가 않으면 약팀이 강팀보다 더 긍정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라운드가 좋아야만 공을 많이 소유하고 일반적으로 강팀들이 공을 많이 소유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라운드 컨디션은 강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요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표팀이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다라고 우리는 잔디 관리가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젠버리 콘서트 사태로 경기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때 행사를 거기서 했었죠.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성상 많은 경기장들이 그렇습니다만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 그리고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고 이런 기후에서 잔디가 쉽게 성장할 수가 없는 환경의 이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을 쓰고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 심각한 연구가 심각한 토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잘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되면 좋겠죠. 어제 경기 끝난 뒤에 홍명보 감독의 어떤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득점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전반 후반에 약간 처지는 느낌 또 그 안에서 실점까지 해서 그 실점은 하지 말고 전반을 맞췄어야 되는데 그 실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훈련한 시간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오늘 다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제 각오를 다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축구 얘기하면 항상 비교하잖아요. 일본 축구입니다. 똑같이 두 경기 했어요. 12골 나왔습니다. 두 경기에서. 7대0, 5대0. 5대0으로 이겼어요. 대승입니다. 실점 한 번도 안 했어요. 박찬호 의원, 일본 축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더 축구를 잘하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체계적인 나라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그동안 해왔던 축구가 있고 그리고 하고 있는 축구가 있고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일관성 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명합합니다. 그런 시스템의 결과가 최근에 잘 나타나고 있고요. 월드컵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축구를 위해서 시간을 꾸준히 투자해왔고 일관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려고 하는 게 현재 일본 축구의 강점이고요. 개개인의 역량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 현 상황이죠. 유명 선수는 우리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슈퍼스타들이 대표팀 전력을 이끌어가는 식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본은 한두 선수가 슈퍼스타급 활약을 해서 팀 전력을 높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선수들이 고른 기량을 가지고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 역시도 어떤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교체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변화를 줬을 때 팀 전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게 강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기자회견 하나가 있었는데요. 손준호 선수예요. 손준호 선수. 손준호 선수는 지금 K리그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 축구협회와 관련이 있어요.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걸 좀 보고요. 박찬하에서 오늘 본인이 해명하는 기자회견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손준호 선수한테는. 손준호 선수가 지난해 5월이었죠. 비국가 공작 인원 수례죄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승부조작 혐의가 지난해부터 중국 축구를 강타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승부조작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고요. 그 과정에서 손준호 선수가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손준호 선수가 구금을 한 10개월 정도.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10개월 동안 구금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어렵사리 돌아왔거든요. 그렇게 와서 K리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국 축구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어요. 지난주일부터 계속해오던 승부조작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손준호 선수를 포함해서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5년 정도 징계 수위가 차이가 있는 선수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중국 축구협회가 징계하니까 중국 내에 적용될 거 아니에요? 우리 축구 쪽에는 영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승부조작 혐의 같은 경우는 승부조작도 그렇고 도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파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피파에서 징계가 결정이 되게 되면 손준호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명했는데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해명은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해명을 했던 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팀 종료 선수한테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손준호 선수가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의혹이 조금 더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 얘기를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과 해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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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